으 으 으 으 으 그거를 봐봐 응 가봐 그냥 위에 거를 보라고 사일은 4 따졌지 어 으 3 2 6 까지 그 다음에 3 9 7 그러면 앞에부터 쓰는 거야 3 자리에서 여기 여기다 쓰는 거야 3 9 2 7 다음 여기 비웠지 0 3 자리에 맞춰야 되니까 3 1은 3 어 또 어 또 3 1은 3 3 채워야 되니까 세 자리를 여긴 6 여기 아니 3 1 3 있잖아 3 1 3 1 다 내려왔지 그 다음 빈 자리 없잖아 답이 그럼 빈 자리에 빵빵 어 그 다음 더해 6 어 7 5 5 5배치 이제 그럼 정답이 2 정답이라 맞아야 되는 거야 어 으 으 그만 오이로우로 감사합니다.